모르면 못오겠네 오늘 해롱산 왔습니다 경기도 이천 야산 왼쪽 왼쪽 여기가 하드테일하고 얼마로 가끔씩 오던 곳인데요 경사가 아주 나지막합니다 거기다가 이발시로 왔으니 안될겁니다 어깨가 아프긴 아프다 주사마자하고 또 볼게요 재밌습니다 포롱마일리 재밌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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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완전히 인도 스타일 친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길을 한번 나지막 하죠. 그냥 인도가 좁은 인도다. 생각합니다. 길을 잃어버렸습니다. 길을 잃어버렸습니다. 자 위로 3개 아멘 여기 너무 속도내면 위험해요 해롱산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마이크를 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모든게 다 출발하니까 하다 하긴 해요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새로운 코스 탈 때 밖에는 그런 디테일한 느낌들을 맛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스톱은 참 이쁩니다 여름 한여름 본 날씨인데도 숲속에 들어왔으니까 안 느껴내네요 멋보도 사람이 없다 멋보도 사람이 없다 꽃이 재밌어집니다 오호우우 오호우우 이야 이번엔 재밌는 코스 좋죠 좋죠 오호우우 이야 아 재밌다 옳지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예전보다 조금 위험해졌다 여기 등간에 막 팍팍 튀어나온게 있어 뭔가 유피적으로 사기쳤어 내가 뚝 올릴까 사기쳤다고 이게 무슨... 아니 천천히 오면 내가 속도면 안내면 아 확실히 해농서부터 보고싶었었는데 이런게 참 재밌는거 같아요 짧게 확 쏘셔도 되는거 다운 시작합니다 으어 museums 으어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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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